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아이텍 3표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정간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8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우아이텍이라고 하면 지금 차트 방송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2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올려가다가 만원 탁 찍고는 이제 조정 나옵니다. 그래도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더라고요. 7%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9,9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이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건 꼭대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갈까요? 늘 주식을 보실 때 차트적인 건 일봉을 본다는 것은 그날의 하루 주가 흐름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봉을 보겠다는 것은 주단위 흐름, 월봉을 보겠다는 월단위 흐름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주가는 자동차 업방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우하이텍, 예전에 성우금속이었거든요. 가장 특화되는 게 범퍼레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게 우리 측면부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드멤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충격 완화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에 범퍼레일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언기호관 차에도 공포로 1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성우하이텍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의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최근에 R&D 연구물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시간을 조금 크게는 많이 할인 못하겠지만 배터리 세트업자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그냥 자동차의 스트럭처 구조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또 안전장치 역할을 또 합니다. M자형, H형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냐 지금 탄탄하게. 그게 현대차입니다. 정말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안정성이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를 제가 직접 다니는 연구원한테 물어본 건데 다 뜯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사업이 이제 다각화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범퍼레일 시장 점유율이 이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에 대해서 이제 10년 만에 주가가 들어왔고 오늘도 현대차 점유율이 나왔죠. 3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MS가 또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주가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종합시가 지수로 보시게 되면 2400선에서 2500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2500선 좀 넘어가면 지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동안에 계속 2500선, 2400선에서 동안 2차 전체가 계속 고공행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 다른 데서 뭔가 채워야 되겠죠. 같이 동반 상승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자동차하고 반도체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황들은 실적이 나쁠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다. 종합주가지수를 비교하고 또 성모하이택 자체의 주가를 봤을 때도 많이 올랐지만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 기대수익률이 앵커님이 우리 함브로움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대수익률이 이제 시장지률이 높을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인정을 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예를 들어 좀 뒤로 밀린다. 이러면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죠. 이거는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은 인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밑에서 한 7천 원 권역에서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보유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비중이 이제 10%입니다. 저 정도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정찰병 정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성모하이택 같은 경우는 8천 원 정도 이제 주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무난할 것 같고요. 결국 목표 주가를 이제 산상해야 되는데 월봉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모하이택의 지난번에 주가를 보게 되면 지난달에 만 원 넘어갔거든요. 만 600원 정도 선까지 갔는데 저는 더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성모하이택의 프리미엄 부분은 어디까지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 목표가 만 1,5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시간 투자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이제 FOMC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방향타가 좀 잡힐 때인데 이 부분도 이 방향타가 잡혔을 때 수급이 어디 쪽으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장에서 자동차의 시대가 한 번 다시 돌아왔고요. 자동차 부품인 성모하이택도 아직 꼭대기가 아니다. 조금 더 높은 곳 바라봐도 괜찮겠습니다. 보유를 하시면서 혹시나 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꿀팁도 전해드렸고요. 목표가 짧게 1만 1,500원으로 잡아 드렸거든요. 참고를 하시면서 수입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